만개다~~ 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뿔 1시간 20분짜리 잡아줘 랄프야 예 아 부금이 다 했네 진짜로 나도 원해 모두가 원하는 거야 그거는 가자 옷 좀 갈아입자 가장 눈에 안 띄는 옷이 뭘까 오케이 오우 좋다 이거 마음에 든다 가자 게임 시작하면서부터 20분 때려넣는 거야 저도요 머리 장기박 맹키로 저기서 축구 한판 때리고신로 가자 원래 둥둥한 새끼들이 검은색만 있더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풀어 간다 지금 시작했어요 타임업 응 타임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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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까지 가는 데에 최대한 집중을 하자 전화까지 가는 데에 최대한 집중을 하자 하나까지 가야 하나까지 가는데 집중을 해보자 아 아 씨발 초반에 실수해서 그래 자 연습게임 끝났고 자 연습게임 끝났고 가자 화질이 상하다던데 좀 좋은데요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화질을 일반으로 바꿨다가 다시 고화질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괜찮아졌대 아 Q돌리는 시간 개짜진난다 이거 씨발 몇 분 씨발 몇 분 씨발 몇 분 씨발 안 바꾸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애 어? 써발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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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서버 병신 씨발 씨발 comed 서버 이거 낑겼다 대가리 낑겼어 야 이거 2분만 더 주라 솔지 서버 샀는데 2분 걸렸다 2분만 더 주라 랄파 2분만 좀 올리자 이거 진짜 에바다 개 에바다 어 2분만 더 줘 2분만 저거 대면 버릴게요 0초 대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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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서버 낑겨서 그래 대가리 낑겨서 가자 뭐야 또야? 이번에 보여줄게 아까 몸 다 풀었고 멈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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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운이 좀 안 좋네 고맙다 오케이 가자 가자 이맵 한정 페이커야 이맵 한정 페이커인거 사실이야 마지막 퇴근하는 날 진짜 나한테는 일반인으로 치면 나는 오늘이 금요일이야 어 푸근하게 진짜 어 수당 좀 챙겨가지고 진짜 월요일 화요일 깔끔하게 쉬자 어 야 느낌 좋다 너 이거야? 블랙브리안 파괴승색이 화이팅 RPG 근데 코트야 너 휴방하면 할거 없지 않냐 할거 찾아봐야지 가자 왜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도는 의미가 있나 반대로 도는 의미가 있나 사람들 없는 쪽에서 반대로 사람들 없는 쪽에서 반대로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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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나 왜이러냐 5분차 날렸네 와 얘들아 근데 큐돌릴 때 타이머 좀 멈추면 안될까? 이거 진짜 너무 오래 걸린다 어때? 큐돌리는 시간 플러스 20분 해서 한거 아니에요? 그니까 그래서 1시간으로 차라리 낮춰버리고 아아 백개 나이도 나이도 큐돌릴 땐 멈춰라 블랙우리안 파괴 쓴 새끼야 그래 차라리 20분 빼고 큐돌리는 시간 빼버리자 어? 그게 맞겠다 20분 더 추가한거 아무 의미 없네 그럼 기준 어떻게 해요? 지금부터 1시간으로 도는거지 아니 시작하는 기준 게임 나오고 게임 시작하고 딱 3,2,1 그럼 그 시간은요?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시간? 3,2,1 했을 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간은요? 어 3,2,1 했을 때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간? 네 실패 딱 했을 때 아니 그거 말고 1라운드에서 2라운드 넘어가는 시간 1라운드에서 2라운드 넘어가는 시간? 몰라 나도 너가 알아서 해봐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그냥 이대로 할게요 알았어 이대로 하는게 맞아요 아 근데 큐돌리는 시간 1분씩만 더 주면 안되나? 와 개같다 진짜 큐돌리는 시간 개 아까워 그냥 시간 좀 더 달라고 하세요 시청자들한테 큐돌릴 때마다 1분씩 추가해주면 안되나? 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네 알아 징징거리지 않을게 수시간 추가해 어차피 못게 파괴승세기 수시간 추가해 어차피 못게 파괴승세기 아 아 ㅅㅂ 뭐하냐 아 저 봉 ㅅㅂ 어어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쇠 꺅 뭐 아 아 어 아 아 아 이 자리였지? 아씨 진짜 좋아 가자! 좋았어 아 10분이 지나버렸네 한판 했는데 세상에 이만한 느낌 좋네 푸근하게 퇴근하고 싶다 내 바람은 그것뿐이야 항상 지는 미션이셨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길 진짜 텐션 다 뒤져가지고 지쳐가지고 미션 깨는 것보다 벌칙 미션보다는 풍선 미션이 최고지 마음속으로 기도드려야지 오늘은 제발 푸근하게 퇴근하게 해주세요 큰일 흐흣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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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흐흑 흑 흑 흑 흑 지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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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랄해 에휴 지랄한다 잘가 다들 갈사람들 가고 갈사람들 가고 갈사람들 가고 갈사람들 가고 갈사람들 가고 갈사람들 가고 갈사람들 가야지 좋았어 끝 좋았어 좋았어 무난하다 무난해 제발 배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배구 짝수라서 이거 배구 나올 확률 상당히 높은데 배구 농구 이런거 나올 수 있어요 어 제발 나이스 살금살금 나쁘지 않지 요번판 넘기고 결승가가지고 3등 해보자 제발 눈치껏만 잘 다니면 돼 아 시간 주는게 눈에 확 보이네 아 스트레스 받아 가자 뭐야 뭐야 얘는 우와우와우와 어떻게 했노 뭐야 뭐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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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zza 야 naive 야 이 야 cannabis 왜잡아 거기서 你 미친асть 어메 시발 ㄹ 아 comunic Danke 암 택 firearm 아 씨발 어어 씨발 병신 또라이 아니야 아 맷발 좋았는데 아 개 짜증나지 아 아 퓨돌리는 시간 개 짜증나네 이거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슈니 슈니 ㄴㅇ 좋아 서버 바꾸면서 하는게 아니라 MMR이 올라가서 지금 차림새만 봐도 기본 캐릭터 같은거 없잖아 지금 기본 캐릭터 같은 애들 전혀 없잖아 MMR 때문에 그래 레벨이 지금 거의 60이 되는데 아냐아냐 소탐대질이지 아 맥구르는 시간 진짜 개입하네 롤에 있는 MMR이랑 똑같은 거라 이 말이지 아 이건 안 세우되 뭔지만 알면 돼 포도 바나나 포도 바나나 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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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밀어 씨발 년아 병신 같은 개 자식아 씹새끼야 죽을래 미친년아 왜 처잡아 병신아 죽을래 이거 맞나? 모르겠다 맞겠지? 체리, 귤, 포도, 사과, 아니 수박 체리, 귤, 포도, 수박 체리, 어 수박 이거 맞아? 맞네 오케이 20분 순삭 자세히 뭔 슬라임 등반이야 이거 미끄러지고 누가 트롤 지내버리면 다 스트레스 겁나 받는 맵인데 이거 미쳤다 맵 크기 봐 게다가 시간도 개 오래 걸려 해보자 일단 늦게 가면 죽지 근데 떨어진 애들이 늦게 간 애들보다 더 크게 돼버리니까 봐봐 좋았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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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런거 그거 천천히 해야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진짜 배 찌나지겠노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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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그리아네 포즈 아 Ideally 아이고 싹 kasih i 다시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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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못하겠어. 못하겠어. 예... 블랙 하겠습니다. 블랙 하겠습니다. 블랙 하겠습니다. 블랙 하겠습니다.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블랙 제가 할게요. 방송 ㅈ같이 하네. 블랙 하겠습니다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싫어. 싫어. 제가 블랙 할게요. 블랙 하겠습니다. 다른 게임 할게요. 다른 게임 하세요. 아무 кап seul 형. 아무도 뭘 하세요. 아무도 뭐라고 하세요. 아무도 뭐라 안 그랬어. 딱ths² 블랙해 빨리 블랙해 블랙해? 와 존나 웃긴 VAR 판독한 칸이죠? 존나 웃긴 와 와 아 아 앞에 컵 있는데 컵 깰 뻔했어 머리로 앞에 이게 찻장이잖아 찻장 깰 뻔했어 진짜 팍 받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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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병신 게임하네 아 아 흐흐흐흐 진짜 방송 천재가 맞긴 하네 아 이거 뭐 살벌해서 보겠노 죄송합니다 예 마크 안할거에요 자 종겜 BJ 하겠습니다 마크 물타기 하지마세요 물타기 하지마세요 마크 안합니다 그럼 뭐할거에요 저요? 종합게임이요 방금 다시 보기 끊어서 리아드 해봐 방금 다시 보기 끊어서 리아드 해봐 형과는 역대급이었음 아휴 아 진짜 너무 짜증나더라고 아휴 못하겠어 진짜 아휴 못하겠어 진짜